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월트디즈니의 실적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의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주당 순이익은 1달러 6센트, 아까 보신 것처럼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전부 다 예상을 뛰어넘었고요. 중요한 게 결국에는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와 그리고 디즈니 테마파크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돌아왔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수치였는데, 자, 일단은 디즈니 플러스의 총 가입자 수가 1억 2,980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은 1억 2,500만 명대였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이 아무래도 실적이 아무래도 긍정적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디즈니 플러스의 토탈 총 가입자가 1억 2,980만 명, 그러니까 1억 3천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테마파크 비즈니스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욕주도 마스크도 벗고 오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디즈니 테마파크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8.5% 급등세가 디즈니의 주가가 튀어오르고 있는 양상인데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월트 디즈니가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최근에 사실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최근에 반등세가 나오고 있죠. 앞으로 디즈니의 주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실적이 좋으면 어떤 부분보다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주는 게 디즈니에서 보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줬고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 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22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새로운 또 언팩 행사를 했고 여기에다가 또 신세계도 최근에 이슈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2를 나오면서 갤럭시 노트를 부활시킨 거예요. 여기에 S22를 지금 합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결합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도 이 언팩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분명히 갤럭시 S 시리즈 계속 나올 거고요. 하반기는 이러면 폴더블 폰입니다. 그래서 커지고 좋아지고 그런데 지금 역대급이라는 얘기들을 들어요. 그래서 S펜이, 우리 S펜, 그거가 굉장히 강력하게 강화된 능력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쓰면 바로 써지지는 않은 게 조금 지연 현상이 있잖아요. 그걸 70%까지 줄인 상태고요. 그다음에 카메라가 어마무시한 게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밤에도 찍을 수 있는 그리고 나이토그래피 지금 나옵니다만 그렇게 지금 굉장히 돼 있고요. 더군다나 친환경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ESG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만.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방점을 찍히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4나노의 프로세서가 탑재된 첫 번째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기술적인 변곡점을 갖고 오는 4나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강화된 것 중에 우리 개인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은 촬영하고 편집하는 거 있잖아요. 엑스퍼트 로우라는 지금 앱이 깔리면서 굉장히 편하게 되고 우리같이 아마추어도 프로급의 부분이 갑니다. 플러스 여기에 방점 하나 더 찍자면 보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삼성 녹스 볼트가 지금 깔리면서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그런데 의문점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폼 팩터들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커진 거 외에는 폼 팩터가 지금 없다는 거죠. 접는 거, 둘둘 많은 거 이런 데로 건너뛰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를 마는 데 있어서 폼 팩터가 좀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일단은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S22 언팩 행사가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외신들의 이런 평가들을 보니까 일단은 좋다, 괜찮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떤 변화가 나올지 평가들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맨 끝에 물어보는 질문은 동일합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10만 전자 언제 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10만 전자 가려고 하면 한 서너 가지 지금 밸류에이션 멀티풀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일단 실적이 줘야 되는데 실적은 통과됐죠? 그다음에 정부 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외부의 지원책들이 필요한 건데 이것도 지금 통과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 경쟁법을 통해서 750억 달러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가 하나가 남았죠, M&A. 그래서 이제 NVIDIA ARM이 지금 깨지는 바람에 지금 또 다시 한번 출렁이고 있는 반도체의 M&A 부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되면은. 그러니까요. 그다음부터는 날개를 다른 것 같고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 지금 2022 세미콘 코리아를 하고 있거든요. ASML CEO가 왔어요. CEO가 와서 뭐라고 하면 화성 캠퍼스에 우리 사무실을 놓고 공주할 수 있는 걸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조금 힘을 받기는 굉장히 받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과연 10만 전자 갈 수 있을까가 모든 국민의 최대화두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세계인데 이 신세계 상황은 좀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신세계 지금. IFC를 인수한다는 얘기 나옵니다. IFC 가보시면 아시지만 빌딩이 4개잖아요. 호텔까지 합하고 그다음에 IFC 몰이 있는데 이거를 다 지금 매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매물이 한 4조 정도 규물이 되는데요. 사실 시장 예산가는 3조였어요. 그래서 지금 1차하고 2차 입찰이 이제 14일 날 있는데 신세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세계와 신세계 프로퍼티가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사실 신세계가 호텔도 갖고 있죠. 그렇죠. 유통도 갖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듯한 조합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신세계가 노리는 이 IFC 몰에 있는 부분들은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IFC 공실이 없어요. 그런가요? 공실이 없고. 그다음에 신세계 주력 상품이 뭐냐 하면 쇼핑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호텔인데 지금 IFC가 여의도에 랜드마크화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탐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인근에 더 현대 서울하고.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정면 승부가 이제 펼쳐지는데 현대와의 지금 싸움은 사실 삼성 코엑스몰에서도 한 번 일어났었죠. 삼성 현대백화점 삼성역 있는 데하고 바로 옆에다가 스타필드를 넣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통 대전. 유통은요.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참 치열한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혼자만 넣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에 참가자 하는 사람은 신세계 아까 이지스 얘기했지만 ARA, 코리아 자산운영, 싱가포르계죠. 그다음에 미래 에셋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시즌 지금 호텔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마스턴 투자 운영이 NH와 같이 지금 들어왔어요. NH가 여기 굉장히 강한 그런 전통과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 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코람코에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한 5파전 정도의 지금 싸움이 되는데 2월 14일까지 한 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의도가 과연 더현대와 신세계의 길 건너 싸움이 될지 관심이 가는 부분, 이것도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